안녕하세요. 저희는 우리음악축단 소옥입니다. 우리음악축단 소옥은 사랑과 음악이 있다는 모토로 전통악기와 전통선류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통하여 순수한 창작물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. 저희 소옥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작은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소옥 든다는 소옥이라는 뜻이 있고요. 그리고 영어로 SOAK라는 흠뻑적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셉은 도심 속 스케치인데요.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바다라는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총 준비한 곡 두 곡인데요. 첫 번째는 그 바다로 갈 수 있는 Way to So옥이라는 곡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스케치할 바다라는 곡인데요. 이 곡에서는 바다에서 들을 수 있는 바람소리, 파도소리, 기러기 소리, 백고동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저희가 악기로 한번 표현해봤는데요. 한번 귀로만 들으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곡은 어떻게 되실까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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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